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오늘 방송될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오늘도 필수의로문제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정부가 많은 유화조치를 지금 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공의들 특히 필수의로가에 종사해 왔던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을 계신 조기용 장관이 원래 보사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출신이 아니시고 예산통 이죠. 기획재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 또 의료인력공급망체계 같은 것을 대통령도 잘 모르셨던 것 같고 조기용 장관도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윤석열 전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을 대부분 장차관을 많이 시키니까 그런 과정에서 현장을 소상하게 몰랐기 때문에 모르면 좀 점진적인 그런 개선책이나 이런 것을 접근했으면 좋을 건데 의욕은 앞서고 그렇게 하니까 과감한 과격한 그런 변화를 시도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의료 시스템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소비자 입장에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였죠. 쉽게 쉽게 의사 전문의들을 만날 수가 있고 동시에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배태됐던 낮은 숙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은폐됐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거를 완전히 이제 수면 위로 노출시켰고 동시에 이제 가장 큰 피해는 의료소비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좀 좋아하는 인물인 프리드릭 폰 하얘기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자유주의 경제 사회 철학자죠. 그분의 마지막 저서가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의 자유기업원을 통해서 번역이 되어 나왔으니까 아주 명저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을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저서들만 조금 이렇게 탐구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는 것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 마지막 제목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치명적 자만 그러니까 관리나 정치권력을 친 사람들이 시장의 생태계를 무시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과신해 가지고 급격한 개혁 조치를 취한 것이 사회주의 혁명이고 공산주의 혁명이고 전체주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골로 간다. 그게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치명적 자만. 지금 이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얘크의 마지막 저술인 치명적 자만. fatal conceit라는 그런 책이죠. 한국에서 번역이 잘 돼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의료가 오만함 권력을 가진 사람들 완장을 찬 사람들의 오만함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완장을 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의료계를 더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악법이 나오는 겁니다. 윤 정부가 이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선거를 치르게 되면 또 더블당이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한국은 공공의로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정가에 협격한 공을 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김윤더불음주당 의원이 언급실 파업검지법이라는 것을 또 아마 법을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의사분들이 그렇게 반발을 했지만 언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부분들은 진로를 계속했거든요. 이번을 빌미로 해가지고 언급학과 전문의나 전공의들이 꼼짝 달사갈 수 없는 의료계에서는 일종의 공노비 제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파업검지법을 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필수 의료가에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야를 좀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과 줄을 닿아가지고 일단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완장을 차게 되면 훨씬 더 극단적인 그런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이 언급실 파업검지법은 불난지배 부채질하듯이 전공의들이 거의 안 돌아올 것 같아요. 특히 언급의학과 이런 데서는 거의 전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걸 보면 김윤 씨가 1965년생인가 66년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1960년대생들이 완전히 나라를 뭡니까 그냥 말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960년대 끝자락인 1960년생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뭐 힘께나 쓰는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권 1960년생들이죠. 그러니까 참 586세대가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분들한테서 응급실 파업검지법. 어쨌든 지금 이제 해결책은 조기용 장관께서 회심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 대통령께서 이번 사안이 본인의 결심 여하에 따라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들도 짐작하다시피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집이라는 것이 보통 고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왕고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윤 대통령께서 뭐 일체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 상태대로 계속 가는 거죠. 저는 정권의 진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는 의료 사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다섯 개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전반부에는 국내의 이제 불황 문제도 좀 다르고 불황이 참 심각하네요. 불황이 특히 이제 내수업종들 수출업종은 지금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선전을 하니까 그렇게 좋은데 지금 이제 내수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상가 같은 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보니까 사람이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글을 읽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뭘 마시거나 입거나 이런 욕망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수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뭘 더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많이 마시고 많이 다녀야 그래야 여러분들 내수가 살아날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늙으면은 너나 알 수 없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생생한 현장도 한 번 살펴보고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그런 여러분들 미국의 주식시장의 총종목을 다음 한 번 조사를 해봐야겠는데 몇 개 정도가 상장이 돼 있는지 그런데 그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서도 단연 톱 그런 가는 기업이 애플이지 않습니까 참 애플이라는 회사는 맥켄토시가 처음 나올 때 제가 20대 유학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 맥켄토시를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맥켄토시를 사면은 몇 퍼센트를 깎아준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애플 주식을 사모았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때는 그런 안목이 없었으니까 버핏이 이름들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투자회사의 총 주식 보유구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를 애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1분기에 상당수를 매각하고 그리고 그 남은 주식의 또 절반을 2분기 4, 5, 6월 달에 매각을 했네요.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만일에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주식을 사모으는 게 좋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다룬 것은 미국의 빅테크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엄청난 그런 AI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지만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자세 같은 것을 한 번 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함께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동시 시청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런 새벽 방송을 다른 많은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있겠지만 공병호TV를 함께 하시게 되면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목이나 시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넓혀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실 때는 꼭 좋아요를 함께 한 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함께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